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저는 미증시가 상승 마감을 보이게 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우리 국내 시장은 장 초반 반짝 상승을 보여주고 이내 하락 전환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1.41%, 코스닥은 3% 가까운 하락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는데 10월의 마지막 거래 역시나 양대 시장이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마의 10월이라고도 하죠. 어려운 10월장을 견디면서 시장에서 소외가 돼서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11월장 전략들, 하반기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만나보기에 앞서서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지금 시작할게요. 오늘 함께해 주실 일타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장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강사님 잠시나마 단꿈을 꿨지만 저희 시장이 이내 하락 전환을 했잖아요. 오늘장 분석부터 한번 도와주시죠. 네, 뭐 일단 오늘장뿐만 아니라 최근에 줄줄이 계속 하락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조금 상승하는 듯 하지만 또 내려왔고 그리고 만약에 1% 상승하면 2% 빠지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형적인 하락장이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 기관 모두 양시장 매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정치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급락이 나오는 테슬라발 악재가 나왔죠. 일본 파나소닉발 악재가 나오는 바람에 2차 전지주들의 급락. 그게 오늘 시장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화면을 보시죠. 일단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게 오늘 외국인 기관 개인 3대 매매 주체의 흐름인데 시간별 흐름입니다. 잘 보시게 되면 맨 위에 지금 주황색 선이 개인이고 그다음에 여기 녹색 선이 기관이고 맨 하단에 파란색 선이 외국인인데 지금 개인은 꾸준히 지금 순매수를 보이다. 지금 이거는 코스피입니다. 꾸준히 순매수를 보이다가 지금 막판에 보면 2시 30분을 기해서 겁먹은 거죠. 이제 장마감이 다가오는데 현금은 좀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그리고 지수가 계속 빠지니까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빠지니까 조금 더 현금 확보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그래서 개인들은 일단 매도서 포지션 2시 반 이후로 매도를 나왔고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 기관은 막판에 매수가 보였고 오히려 외국인은 개인의 매도를 받아주면서 큰 규모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2시 반 이후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 이 부분을 하나의 포인트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신 거는 코스피입니다. 그런데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비슷합니다. 지금 2시 반 이후에 개인들은 꺾이죠. 꺾이면서 매도세가 나온 거. 그다음에 외국인은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하는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만 가지고 내일 시장을 우리가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외국인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단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과연 오리지널 순매수인가 아니면 위에서 공무도 친 물량에 대한 쇼커버링 환매수인가 이 부분에 대한 물음표는 생기겠죠. 그거는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이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 우리가 체킹해야 될 게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신용자금, 미수금에 대한 부분. 일단 미수금은 차치하더라도 신용장고가 계속 지금 줄어듭니다. 당연히 주가가 계속 빠지니까 빚을 내서 들어갔던 자금들이 반대매물 물량이 지금 적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보통 담보 유지 비율 140%를 유지 못하면 증권사에서 돈 넣으라고 전화가 오고 메시지가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금이 없는 고객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아주 싼 가격에 반대매매가 나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주식창을 보시면 아침에 동시효과의 급락으로 출발하는 경우에 상당수가 이런 반대매물 물량의 출혜가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뭐냐면 잘 보시면 지금 이 주황색 선이에요. 주황색 선을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주황색 선인데 이걸 아주 굵게 제가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커졌죠. 이 주황색 선이 뭐냐면 지금 신용 장고예요. 신용 장고인데 과거에 2200선 저점을 만들어질 때 신용 장고가 한 16조 원 정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지금 현재 17조 중반, 17조 한 4천억 정도 되는데 최소한 16조 정도 왔을 때, 16조 아래로, 신용 장고가 16조 아래로 왔을 때 시장에 보시면 두 번의 바닥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여기서 앞전에 여기서 한 번, 그다음 여기서도 한 번. 이게 다 신용 장고가 16조 언저리에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 증시를 우리가 잠깐 보자고요. 미국 증시를 보시게 되면 지금 미국 증시가 어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가 상승한 이유가 그거였죠. 일단 국채 발언, 미국 정부가 지금 그동안 재정 지출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은 바이든 정부가 어떤 의도했던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의 호황을 끌고 가야 되는 이유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연준이 아무리 금리를 올리고 뭐 해도 미국은 호황인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 바이든 정부는 오히려 중앙은행하고 엇박자를 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도 괜찮았고 경제도 괜찮았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좀 더 지나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국채 수익률을 보시면 계속 고공행진했죠. 그런데 이제 국채 발언 규모를 줄인다니까 일단 나가던 금리가 살짝 쪼그러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빅테크주들의 상승이 나왔던 그런 하루였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10월장 결국 이렇게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지만 11월장에서는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투자 전략들 챙겨봐야겠죠. 아래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우리 최명장 강사님과 시장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분석이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하스닥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 오늘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일제히 좀 내림세를 기록했던 하루였죠. 포스코홀딩스가 나와 있고요. 네이버가 오늘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보여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코스알엑스를 인수한다는 공시가 나왔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아시아나 아이디티까지 하스닥5 종목들 나와 있습니다. 종가는 또 어떻게 형성됐는지 종가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아시아나 아이디티는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아모레퍼시픽이 11%대 시세를 분출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포스코홀딩스는 5% 가까운 낙폭을 보였는데 장중에는 또 어떤 흐름이었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스코홀딩스부터 살펴볼 텐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일제 이런 하락세를 보였었던 건 전일 테슬라 하락이 또 오늘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2차 전지 전반의 낙폭이 나타났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를 살펴볼 텐데요. 고금리 기조가 더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기술주들이 좀 힘이 많이 빠지는 모습이 최근에 나타났었죠. 그래도 오늘 이 네이버가 소폭이나마 이 같은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건 이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네이버가 자사주 3,053억 원어치를 다음 달 7일 소각한다라는 공시가 나오게 되면서 힘을 받은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0.7%대 상승세 보이면서 종가 형성됐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이 다소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같은 상승 배경으로는 코스알엑스의 지분 인수를 한다라는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또 힘을 받았다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11%대 상승세 보이면서 마감됐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다음은 코스메카 코리아 살펴볼 텐데 우리 지수 자체가 최근에 큰 힘을 내지 못했지만 코스메카 코리아는 최근에 굉장히 강한 주가 흐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의 이 광군조를 앞두고 소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1%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됐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마지막으로 아시아나 IDT 살펴볼 텐데 아시아나 항공과는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이 이 합병을 위해서 꺼내들었었던 화물사업부 메가카드가 현재 진통 끝에 결정이 연기가 됐는데요. 다만 이 아시아나 IDT가 연이은 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이 매각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의 좀 힘이 받으면서 오늘 장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한가 마감이 됐는데 이렇게 오늘 장 하스닥5 공개가 됐습니다. 이어서는 강사님과 한 종목 한 종목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오늘 장 하스닥5 종목이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요. 우선 상한가 마감을 보였었던 아시아나 IDT부터 분석 도와주시죠. 네, 아시아나 IDT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상한가가 강하다고 볼 수 없어요. 상한가 잔량이 한 4만 주 정도 쌓였으니까. 그런데 보통 강한 종목들은 몇 십만 주, 적게는 몇 십만 주에서 100만 주 이상 쌓기도 하는데 일단 상한가 잔량이 많지 않았다는 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어찌 됐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매각 관련 이슈는 그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매각 관련 이슈는 계속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아시아나 항공의 화물 사업 부분을 지금 유럽 쪽에서는 일단 정리해라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 그런데 화물 사업 부분이 사실 알맹이거든요. 그게 상당히 효자 노릇을 하는데 그 부분을 떼면 껍데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쉽게 결론을 낼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을 떼고 합병을 해본들,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는 부분. 그 부분 하나하고 또 부산시가 아시아나 항공의 자회사, 에어부산을 별도로 따로 일단 매각하는 부분도 일단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찌 됐건 아시아나 IDT가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틀 연속 일단 급등이라서 단기 급등 상승폭이 좀 깊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는 이 재료가 숨겨진 재료였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왔을 때는 상한가 이렇게 봉이 길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점상한가라고 그러죠. 갭이 상당히 떠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 상한가가 아주 강하고 추가 상승 여력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한가는 봉이 어제도 길고 오늘도 길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들어온 자금들이 우리가 좀 뭐라 그래야 많이 이물질이 섞여있는 자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단기성 자금들 이런 자금들도 막 섞여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데는 조금 에러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앞전에 매물대가 있죠. 약간 약 16,000원에서 한 2만 원 라인으로 보이는데요.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하물사업부를 매각을 정리를 안 하고 합병을 한다 그러면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상한가 마감을 보이긴 했지만 상한가 잔량이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이버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소폭이나마 상승 마감을 보여줬잖아요. 저희 네이버는 어떻게 분석해보면 좋을까요? 요즘 이제 네이버와 쌍두마체를 잃었던 기업이 어디죠? 카카오 말씀이실까요? 카카오가 지금 많이 시끄럽습니다. 김범수 회장의 또 지금 조사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분식회계 관련 부분도 있고. 어찌됐건 지금 카카오가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카카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걸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겠지만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 사실 너무 무너발 확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적도 많이 생겼을 거고. 또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에서 또 오히려 지금같이 고금리 상황에 경제 난관에 부딪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쩌면 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너무 사업이 무너발 확장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려,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그러나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오히려 선택과 집중이 잘 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우디 네옴 시티 관련해서 약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300억 가까운 수주를 또 땄어요. 그 부분도 일단 긍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일단 그거는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앞으로 해외 시장에서도 네이버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보게 되고. 다만 지금 이 고금리 상황에서는 성장주들이 사실 힘듭니다. 저금리 상황에서는 성장주들이 사실 프리미엄 많이 받아갑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고금리 상황에서는 성장주들이 직격탄을 받게 돼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미 작년부터 금리가 우리는 벌써부터 금리를,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 먼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는 하락 기조로 돌아서게 됩니다. 시장보다도 먼저 돌아서게 되는. 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하고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리가 많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계속 고공행진을 하니까 주가들이 추가 상승을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지금 현재 전망이나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나 지금 재반 여건, 환경들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다라는 부분이 주가의 상승 제한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여전히 외국인도 지금 기간은 간헐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꾸준히 지금 중간중간 매수는 있습니다만 꾸준히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은 다소 부담이 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차트를 잠깐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이게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주가는 크게 더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라인에서는 지금 지지력을 하방 경직을 확보하려고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 저가 매수가 자꾸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이 체크포인트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고금리 기조인 이 상황 자체가 네이버의 주가 상승에 상단을 좀 제한하고 있다는 분석도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아모레퍼시픽이 3분기 실적은 부진했다고 했는데 주가는 강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코사렉스 인수 소식이 있었는데 저희 아모레퍼시픽은 어떻게 분석해보면 좋을까요?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전반을 봐야 되겠죠. 물론 코스맥스나 한국콜마는 이쪽 OEM, ODM 기업하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화장품 전체 시장을 본다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가 사실 중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다음에 면세점의 보따리상들, 명동에도 그렇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와서도 K-뷰티에 대한 관심이 아주 극에 달했던 그때 아주 호황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물론 지금 최근 뉴스에 광군제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지금 중국 자체 제품의 품질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거. 그 부분은 일단 하나의 경쟁 요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은 호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쪽은 해외 중에서 미국 쪽은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 중국이나 이쪽이 여전히 조금 부진을 면치 못하는 측면이 있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은데 오늘 코스 RX 인수라든지 그다음에 화장품 가격을 인상한다 하죠. 그런데 화장품 가격 인상은 저는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여기에 가격이 다르고 저기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한 발 뒤로 물러나서 화장품주를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기대했던 육허의 기대감도 사실 많이 수그러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실적만 봐도 그렇고. 어찌됐건 화장품주는 아까 말씀드린 코스메카 같은 경우도 지금 해외 쪽에서 많이 좋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 아직은 조금 더 간망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이 최근에 단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긴 했지만 아직은 그렇게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보수적인 의견을 들어봤는데 그럼 이어서 코스메카 코리아도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화장품주 중에서 가장 강하다?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장은 계속 내리막인데 지금 이 종목은 우상량을 계속 그리면서 상승하고 있고 당연히 실적이 좋겠죠. 당연히 실적이 좋은 종목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얘는 중국 쪽도 나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도 괜찮아요. 그리고 국내도 괜찮아요. 전반적인 수익성의 개선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는 주가도 현재 한 단계 더 레벨업되는 그런 모습인데 올해 가이던스도 영업이 한 400억 정도 내다보고 있는데 그 정도 가이던스면 작년보다는 거의 영업이 한 4배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도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차트를 한 번 더 보시면 지금 제가 아까 아시아나 항공, 아시아나 아이디티를 말씀드리면서 갭을 떠서 강하게 나가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이게 갭상한가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성장이 딱 눈에 보인 거죠. 그러니까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겁니다. 그 이후로 상승을 한 걸 보면 꾸준히 우상향을 거리면서 최근에는 신고가까지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수급을 한 번 보면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외국인은 중간중간 매도세가 나옵니다. 지금 최근에 보시면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기간은 여전히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 기간과 외국인의 지금 방향성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충분히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시를 하려는 욕구가 충분히 있고 왜냐하면 시장도 안 좋은데 더더군다나. 그러나 일부에서는 기관들은 이거 추가적인 상승 가능해 보이는데 앞으로 더 좋아질, 내년에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런 모멘텀을 보고 들어오는 거겠죠. 여하튼 많이 올랐으니까 특히 이런 장에서는 오른 놈이 더 오른다 하지만 그거는 상승 초기의 얘기예요. 이건 충분히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다고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접근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하스타5 종목들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런 종목들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는 시장 이야기보다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시장 공부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우리 최명장 강사님과 함께 오늘의 일타 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저희가 FOMC라는 큰 산을 좀 앞두고 있잖아요. 시장 공부를 확실히 좀 잡아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일단 기법도 좋은데 지금 시장이 시장이니만큼 섹터별 우리가 종목 하나만 얘기하면 그걸 가지고 있는 분은 도움이 좀 될 수 있겠지만 섹터 전체를 뭉뚱그려서 얘기해주면 그거 역시 전반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모든 섹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부 주요 섹터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업종별 섹터를 얘기하기 전에 지금 시장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고금리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고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된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한은 총재도 고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부동산 투자도 조심해라 그런 얘기가 계속 유수해도 보셨죠? 고금리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면 이게 후유증이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후유증이 시장에 이제 나오고 있다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금리 상황에서의 힘듦이 금리가 바로 올라왔을 때 그때 후유증이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 경제에 침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경제에 지금 침투하는 시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가계에 기업에 많이 지금 그래서 지금 기업들도 여러분이 투자를 조심해야 되는 지금 주가가 빠지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고금리 상황에서 영업이익률이 5%도 안 되는 기업 지금 금리가 5%라고 미국 금리가 5%죠. 금리를 5%만큼도 못 버는 기업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 2천 개 있는 기업 중에도 수많은 기업이 5%도 못 벌어요. 영업이익률이. 그러면 그 5%도 안 되는 데다가 이자까지 주버리면 그게 뭐 하나 많아죠. 아예 그 돈을 가지고 그냥 은행에 넣는 게 낫겠죠. 정기예금이라든지 고금리 채권을 사는 게 낫겠죠. 어쩌면 어찌됐건 지금 이런 상황은 당연히 기업과 가계에 좋지 않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더군다나 우리 같은 주식 투자자들은 이 기업이 장사를 잘해서 배당도 주고 주가도 오르고 이게 정상적인 우리가 투자의 틀이에요.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는 자금 조달을 또 금리가 높다 보면 자금 조달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죠. 그만큼 이자를 더 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조달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돈을 빌려주는 것도 이것저것 많이 따지게 되거든요. 경기가 좋을 때야 막 빌려주죠. 빌려가라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금리의 후유증이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내일 또 보세요. 오늘도 보면 보니까 CB 발행하고 유상증자하는 기업들 수도 없이 나옵니다. 앞으로도 나올 거예요. 부실한 기업은 더 많이 하겠죠. 왜?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채 발행해야죠. 최근에 금양은 뭐 몇 조까지 CB 발행 한도를 늘렸다고 하는데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자금 조달을 하면 누가 피해보냐. 주주들 다 피해봐요. 내가 주식 수를 100만 주가 있던 회사가 100만 주가 50만 주가 더 늘어나고 100만 주가 더 늘어나고 그 회사의 희석 효과가 생기죠. 가치는 그만큼 엠브레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힘든 겁니다. 설사 내가 유상증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말이죠. 더군다나 유상증자는 차치하더라도 CB나 BW 신지윤수급 사채를 발행했을 때는 주주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당하는 거예요. 대주주와 기관 매장인 펀드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 빚이 많은 기업은 절대 멀리하셔야 되고 지금은 빚이 많은 기업은 멀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적자 나는 기업. 영업을 해서 이익을 거둬들이지 못하는 기업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떤 업종을 불문하고 성장주거 뭐고 바이오 무슨 신약 개발 아무 상관없습니다. 빚이 많고 적자 기업은 지금 무조건 물러나셔야 돼요. 더 늦기 전에.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사실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단행하기엔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섹터 점검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짚어줄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아무래도 좀 여러분들이 많이 다루지 않았지만 혹시나 그걸 가지고 있는 분들도 꽤 있을 수 있어요. 금융업종. 금융업종 하면 보험, 증권, 은행 이 정도 섹터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보험업종은 여러분은 사실 우리가 보험업종은 투자를 잘 안 해요. 그런데 두 가지 보시면 됩니다. 화제하고 생명하고 그렇죠? 화제하고 생명을 보면 되는데 일단 지금 고령화 사회죠. 앞으로는 더 고령화 사회죠. 그리고 지금 결혼을 많이 안 합니다. 그렇죠. MZ세대들은 제 주변에도 보면 나이 40이 다 된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나이가 많이 찼는데도 결혼을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생각도 없는 분도 많아요, 과거보다는. 그래서 어찌됐건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그러면 출산지는 당연히 저조할 수밖에 없죠. 무슨 결혼을 해야 그래도 아이를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생명보험 쪽은 조금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내가 그 보험을 들여서 종신이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물려줄 사람이 있어야 되죠. 사문보험금 누가 타야 돼요? 가입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당연하겠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게 되면 생명보험 지금 신계약 추이입니다. 물론 최근 게 아니에요. 2021년까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계약 추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그 부분을 일단 체크포이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혼인 건수와 인구 1,000명당 혼인 추이입니다. 그런데 혼인 건수도 지금 계속 보시면 줄어드는 게 보이십니다. 혼인 건수도 계속 줄어드는데 1,000명당 혼인 추이가 보면 지금 한 3.8, 약 4명도 안 되는 1,000명 중에.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좀 우리나라가 저출산의 원인이 이런 결혼도 기피하는 이런 상황이 많이 생기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단순히 저출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향후에 노동시장 그다음에 향후에 전체적인 대한민국 경제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죠. 지금 30년 장기 불황을 한 일본을 우리가 과거에 따라간다.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거의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오히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나는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약 2,000개 종목 중에서 투자할 곳이, 성장할 곳이 많았다 그러면 점점점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높은 섹터나 종목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면 투자자한테는 상당히 부담으로 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금리나 이런 재반 여건과는 달리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생명보다는 보험을 보는 게 좋다. 저는 화재를 보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가 증권사, 여러분 뉴스를 많이 접했겠죠.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서 부동산.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아니 무슨 증권사, PF 때문에 그게 터지면 좀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한쪽을 또 이렇게 해주면 한쪽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어찌됐건 증권사들은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리스크 부담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최근에 어떤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많이 신용장구, 반대매매, 미수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거래가 점점점점 줄어들죠. 거래대금이. 거래대금의 감소는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익의 감소를 당연히 가져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약화될 수 있고. 더군다나 최근에 키움증권 사태나 이런 걸 보셔도 증권사들은 앞으로도 추가 투자하는 데는 조금 부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은행주는 지금 정부의 압박이 강해요. 어제인가 오르니까 윤 대통령께서 서민금융 관련해서 민생경제를 살피다 보니 아니 소상공인도 지금 돈 벌어서 종로로 타는 거 아니냐. 은행에 이자를 갖고 이자는 계속 올라가고. 은행은 사실 편하게 돈 빌려주고 편하게 이자 올리면서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리스크, 압박이 있다 보니까 은행주들이 최근에 쫙 빠지죠. 그런데 이 세 섹터 다 은행, 보험, 증권 다 배당이 아주 고배당이에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한 8% 이렇게 많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연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고배당주의에 대한 메리트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 때문이다. 그래서 고배당주의에 투자하려면 저는 금융전원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섹터도 충분히 많아요. 고배당을 주는. 그래서 지금 이쪽은 금융주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금융주 섹터에 대해서 진단을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어서는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삼성전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섹터는 어떻게 분석해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섹터를 얘기할 때 맑음, 흐림, 갬 이렇게 얘기할 때 맑음은 말 그대로 여전히 좋다. 흐림은 안 좋은 거죠. 갬은 뭐예요? 안 좋아졌다, 좋아지는 걸 갠다고 그러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반도체의 가장 핵심, 우리나라 반도체의 국내 반도체의 핵심 대장주구, 글로벌 반도체에서도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빼고 반도체를 논할 수 없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나오는 리포트나 뉴스를 보면 오늘 또 실적 컴퓨터스 콜 관련 얘기도 들어보게 되면 개미예요. 앞으로 지금은 그러니까 어려운 터널을, 어두운 터널을 지금 지나서 광명의 빛이 조금씩 조금씩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좀 부족하다. 과거에 영업이익이 4, 50조 이렇게 나오는데 분기당 영업이익이 10조 이상 나왔는데 지금 이번 영업이익도 보시게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실적 추이인데 이번 분기에 3분기에 67조에 매출액 67조에 영업이익이 2조, 4천억이에요. 형편없죠. 옛날에 비교할 게 아니죠. 그런데 주가는 약 7만 원 언저리에 있습니다. 6만 원 후반대. 그러면 과거에 실적이 좋을 때 가격이랑 지금 무슨 크게 차이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순 비교를 하자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가격대는 분명히 부담이 있지 않느냐. 좋다. D램 가격 바닥을 찾다 치자. 앞으로 HBM 그쪽에 시장 확장을 가져간다 하자. 휴대폰도 좋아진다고 하자. 그런데 영업이익이 얼마 나올 건데. 아직은 모르겠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영업이익이 분기당 5조 이상은 나올 때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느냐. 그때 가격이 설사 주가가 올라와서 비싸다 하더라도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지금 반도체 부분 실적이 여전히 안 좋아요. 지금 D램 쪽이 바닥을 찾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여전히 주가의 실적의 부담 요인 중에 하나다.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 그래도 삼성전자가 그래도 지금 안 좋은 건 둘째치고 그럼 앞으로 기업의 생명을 더 나은 성장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움츠리면 안 되겠죠. 더군다나 삼성전자를 하면 움츠리면 안 되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여전히 적지 않은 규모에 투자를 하고 큰 규모입니다. 큰 규모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1분기에도 10조 넘게 투자를 했고 지금 2분기 15조 가까이 했고 3분기에도 약 11조 4천억 이번 4분기까지 합치면 올해 약 53, 4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과감한 투자는 뭡니까? 향후에 이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지금은 좀 흐리지만 앞으로 계곡, 그 다음에는 맑은, 그런 화창한 날을 맞이할 때가 오지 않을까 그런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투자자리 한 사람으로서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개매에 그치지 않고 정말로 맑아져서 반도체 전반에 좀 훈풍을 불어넣어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좀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요.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최근에 정말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2차 전지 섹터도 한번 자세하게 분석 도와주시죠. 지금 반도체 2차 전지 빼면, 그런데 일단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특히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엔뿐만 아니라 삼성, SDA, LG, 에너지 솔루션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힘든 시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망을 하는 것도 사실 조심스러운데 일단 우리가 2차 전지 섹터가 시장의 주도 업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인터넷 섹터, 카카오와 네이버가 아주 강한 그림을 그리고 나서 한 번씩 크게 조정해왔고 그 이후에 2차 전지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아주 강한 상승을 보여줬단 말이죠. 특히 양극재,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가 대장주로서 큰 역할을, 코스닥 시가총액 1, 2위를 차지할 만큼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수준화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양극재 관련 경쟁력은, 에코프로 비엠의 경쟁력은 여전히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피크를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리튬 가격이 하락이라든지, 중국의 어떤 제재라든지 양극재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진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제한된 부분이 있고 또 사실 너무 과도하게 오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에코프로, 지금 화면을 보시는 건 에코프로인데 에코프로도 지금 150만 원 돌파하면서 이때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걸 제가 8천 원, 만 원에서 추천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추천을 받고 딱 한 분이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 500만, 이것저것 팔고 500만 원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 한 100배 가까이. 어찌됐건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엠은 양극재는 제가 앞서다 말씀드린 그런 리스크 요인이 있지만 주가를 화면을 보시면 계속 상승을 했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이 그다음에 또 오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그렇죠?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영광을 찾기는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이거 고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거의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그러니까 지금 업황이, 업황도 그렇고 그러면 경쟁업체가 과거처럼 지금보다 더 줄어든다고 가정을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닌 바에는 추가적인 강한 상승이 나오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반등이 나오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느냐 보통 우리가 보통 항공 비율을 적용하거나 그다음에 엘리어트 파동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약 50% 라인을 적용을 하는데 지금 고점에서 하락폭을 50%의 라인 적용을 하면 지금 150만 원에서 한 60만 원까지 그러면 한 90만 원 정도 되죠. 대충 계산했을 때. 그러면 한 40만 원 정도. 그러면 6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갈 수 있겠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00만 원이면 이 라인인데 100만 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을까? 저는 이것도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데 얘가 상승을 하려면 지금 오히려 더 빠져야 돼요. 제대로 된 상승을 하려면.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신용장고, 미수금, 손절을 다 털려나가야 됩니다. 장대원봉이 하나 나오는 날 그때가 단기저점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저는 여기서 전기차를 얘기할 때 2차전지를 얘기할 때 테슬라를 뺄 수가 없죠. 테슬라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테슬라 차트인데 테슬라도 지금 액면 분할 이후에 약 300달러까지 올라갔어요. 300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하락 추세를 접어들었습니다. 확실한 하락 추세. 제가 볼 때는 확실한 하락 추세를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이 테슬라는 제가 볼 때 아직 만질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만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약 200달러인데 제가 볼 때는 150달러, 160달러 충분히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이 회사의 주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금리 상황에서 너무 어렵다. 그거 불과 얼마 전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무시하지 마시고 많이 빠졌다고 무조정 드러내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천천히 지켜보고 난 다음에 접근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이야기가 정말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섹터 점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다 나눈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장중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시황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귀엽게 잘 부탁합니다. 그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계속해서는 우리의 최명장 강사님께서 콕 집어오신 오늘의 1타 주식은 또 어떤 종목일지 큰 화면을 통해서 종목명부터 확인해보시죠. 오늘의 1타 주식은 환인제약입니다. 국내 정신치료 약물시장 1위라고 하는데요. 전략은 노란톡방 통해서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환인제약이라고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요. 3분기 실적도 잘 나왔다고 하는데 이 종목 자세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뭐 생소하신 분들이 많겠죠. 그리고 시가총액 해봐야 한 2,600억 정도 되니까 소형주에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대형주는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에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매물 압박 이런 부분도 그렇고 어찌됐건 그리고 공매도 이런 부분도 그런데 일단 주가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 그 모멘텀 플레이를 제외하고 말하면 많이 오른 종목이 당연히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 하락률이 특히 이런 하락장에서는 덜 오르는 종목이나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은 하락률이 적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 지금까지 추천한 종목들 대부분 보면 보통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그리고 바닥본에 위치한 그런 종목들을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이 환인제약이라는 종목은 제가 원래 제약 바이오를 잘 추천하지 않습니다. 특히 바이오는 아예 추천을 안 하고요. 관심도 없고요. 그런데 환인제약 같은 경우 중소제약사들은 알짜 회사들이 많아요. 환인제약뿐만 아니라. 그중에 제가 오늘 환인제약을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환인제약은 뭐하는 회사냐면 정신계열 의약품 제조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우울증, 그 다음 조현병. 이런 치료제를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혹시 그거 아세요? 최근에 그 범죄 사건, 큰 범죄 사건들을 보면, 살인사건들을 보면 조현병 환자, 우울증 환자가 많아요. 특히 조현병 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가해자 한 분은, 그분은 지금 범죄자죠. 그분은 우울증 약을 끊고 나서 범행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지자체는 물론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환인제약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는 지금 이 정신치료약물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 우리가 옛날에는 오히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우울증, 조현병 환자가 많았습니까? 별로 드러나지, 있었겠지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TV 나오는 범죄자들은 대부분 우울증 아니면 조현병 환자가 상당수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서도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환인제약은 그 부분의 시장 점유율, 마켓 쉐어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성장성, 안정적인 성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냐. 부채도,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부채도 빚이 거의 없어요. 거기에다가 수익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도 이 시장이 나쁘나요? 안 나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회사의 실적을 제가 한번 보면, 분기당 영업이익이 지금 보통 한 7, 80억 원 나옵니다. 그리고 올해 가이던스가 작년보다 매출은 좀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은 살짝 줄지만, 그래도 한 28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범위예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 회사는 꾸준히 하락을 했습니다. 꾸준히 하락을 해서 주가가 지금 약 13,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이 라인, 앞으로 숙제는 이 17,000원, 18,000원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이 아무리 매물 때가 많겠죠. 그래서 이 라인이 숙제이긴 한데, 지금 현재의 가격대, 13,000원 때는 그 아래면 더 좋고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상, 지금 여기서 지지하는 게 보이시죠? 13,000원 아래에서는 지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시장이 흔들릴 때, 이 종목이 같이 흔들리면, 그때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겠죠. 저는 솔직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조금 조정이 나오면 한 5% 비중 담고, 이 가격에서 10% 빠지면 거기서 한 10% 담고, 거기서 15% 담아서 단가도 많이 낮추고, 그 비중만 가져가는 거죠. 종목은 괜찮은 게 많아요. 지금 시장이 겁나게 나와서 이 종목뿐만 아니라, 괜찮은 종목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두려워서 너무 물러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거기서 싼 먹잇감을 남들이 겁나서, 현금이 있어도 매수를 못할 때, 여러분은 매수할 수 있는 용기, 결단을 할 때, 훗날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겁없이 고점에 달려들 때, 오히려 그때 매도하거나 물러날 줄 아셔야 되고, 조바심을 내지 말고. 지금처럼 남들이 다 겁먹기 시작할 때, 이제 서서히 매수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오늘의 1타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한 번에 너무 많은 비중을 담기보다는, 가격 조정이 나타날 때마다 조금씩 채워가는 전략까지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간다 하시는 분들, 노란톱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자세한 전략들 들어보실 수 있고요. 시장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아래 노란톱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의 실시간으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요. 큰 화면을 통해서 내용 확인해보시죠. 오늘 배트맨 1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아쉽게도 우리 코스피 시장은 2300선을 내어주면서 10월장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 하락장 속에서, 우리 1타 강의로는 또 하락장 속에서 주요 섹터들을 한 번 상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전략을 재정비하실 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1타 주식은 환인 제약이었습니다. 자세한 전략, 이 노란톱방 안에서만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입장하시고 전략까지도 꼭 한번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최명장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